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의사일정체의 이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. 박찬동 의원 나오셔서 이항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박보매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